중국어 방법학습 문장을 사용해 학습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반복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익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어 문장의 구성과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언어적인 특성상 어순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습에서도 중국어 문장의 어순과 표현 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국어 방법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제 친구예요. 그는 제 친구예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해요.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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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家의 가족들은 모두 이 도시에 살아요. 제 가족들은 모두 이 도시에 살아요. 제 가족들은 모두 이 도시에 살아요. 뭘 좀 마시고 싶으세요? 뭘 좀 마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공원에서 놀아요. 우리는 공원에서 놀아요. 우리는 공원에서 놀아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곳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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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좋아하세요? 영화를 좋아하세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해요. 내일 여행을 가요. 내일 여행을 가요. 내일 여행을 가요. 이번 주에는 바쁘네요. 쇼핑몰에 가도 돼요. 쇼핑몰에 가도 돼요. 만두를 좋아하나요? 만두를 좋아하나요?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쉴 곳을 찾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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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중只有 쉬워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내가 Below can을 봐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대로ед스로 좋아하는 documentaries에서 mínimo学을 좋아해요. 내 fingers unterwegs tails으로 알아 있어요. 우리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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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맞춰 도착해야 해요. 시간 맞춰 도착해야 해요. 시간 맞춰, 지금 가 과일을 조금 사야 해요. 과일을 조금 사야 해요. 과일을 조금 사야 해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해요.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내일 아침 일어나야 해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잘 쉬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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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러 갈까요? 我们可以去光街 쇼핑하러 갈까요? 당신의 중국어 실력이 좋아요 당신의 중국어 실력이 좋아요 你的中文很好 你的中文很好 선물을 몇 개 준비해야 해요? 我们需要准备一些礼物 我们需要准备一些礼物 선물을 몇 개 준비해야 해요? 我们需要准备一些礼物 오늘 날씨가 좋아요 今天天气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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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좋아요 今天天气很好 저는 여행을 좋아요 제일 telev wired game 我喜欢旅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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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오 시환 류싱 오 시환 류싱 오 시환 류싱 함께 산책할까요? 오 시환 류싱 오 시환 류싱 함께 산책할까요? 오 시환 류싱 잘 먹어봅시다 있어요 좋은 차 좋아하세요 아니면 커피 좋아하세요 차 좋아하세요? 아니면 커피 좋아하세요? 빨리 떠나야 해요 빨리 떠나야 해요 我们需要赶快出发 我们需要赶快出发 영화를 보러 갈까요? 我们可以去看电影 영화를 보러 갈까요? 我们可以去看电影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我很喜欢看书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에 좋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DANIEL 전민영영esy 는 감사합니다.